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뭔가 좀 결과값이 좀 이상하네요 왜그러지 일단 이거 9일날이랑 10일날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170개로 올라간건 알겠는데 103개 복습으로 갑자기 훅 떨어진거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어쨌든 12분 7일초니까 15분 정도 숙제했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숙제를 보죠 영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10분 동안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필요한 건 먼저 해주려고 노력 중이구요 이것도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잖아요 여기 동사가 뭐가 있는데 문장 아니잖아요 동사 없어요 이건 동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고쳐줄 수도 없어요 저렇게 쓰면은 com with us 같은 경우에 명령문으로 com이 들어갔으니까 저건 괜찮아요 many people 이게 이게 왜 문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하는 말이 자 여기 숙제를 줄게요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장 이거 종이에다 10번 써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음 목적어까지는 아닌데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음 글쎄요 구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의 단어의 글쎄 아 문장을 그냥 씁시다 문장의 정의를 보자 국어 사전에서 영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의 조합이에요 아래 내용 종이에 10번 써서 제출할게요 영작하는데 계속 문장이 아닌 단어만 던지네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고쳐줄 건덕지가 없어요 many people 이게 뭐 어째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 어째다는 동작이 없잖아요 그건 동사가 없으니까 문장이 아니에요 take는 또 어떻게 할 거야 i take tst season greeting 이게 뭔 소리죠 아 2바이트가 txt라고 되어 있구나 take는 가져오다가 아니잖아요 happy new year도 없어 동사가 he likes himself 이거 있잖아요 그거 봐야 돼요 이거 제가 첨삭한 거 다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영작은 봤고 저기서 고쳐줄 게 딱히 없어요 애초에 영작을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잡아줄 필요는 있고 문장 몇 개? 여덟 개 볼 거죠 한 번에 맞췄나 보네 이거 슬슬 숙제 변경해야겠다 잘하네요 한 번에 맞췄던 소리잖아 잘했습니다 자 하나 더 그러면은 어 영작이 아니라 퀴즈렛 퀴즈렛 숙제 운항수 10으로 올립니다 이거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치사 들어간 패턴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봐줘야 돼 이제 안키 봐줘야 되죠 여기에서 아마 받아쓰기 문제들이 조금씩 증가했을 것 같은데 이거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할 안키가 수가 적었지 49개밖에 안 나오면 이거 뭐야 제대로 하고 있고요 잘했어요 자 그래 이거가 문젠데 읽었잖아 타임 포 런츠가 아니라 이거 20회 공 타임 포 런츠인데 20회 공에 47이잖아요 이거 틀렸잖아 런츠이 R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 있고 원트가 나와야겠죠 웬트가 아니라 이거 전에 곧 첫 나 이거 숙제 첨삭 안 했나 이거 내가 아 맞추네 저번에 틀렸는데 당신이 아는 것 어 그렇죠 이거 절이잖아 그냥 타임 잘못 쓰고 있고 좋아요 잡히고 있네 잡히고 있다 좋습니다 these are my houses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아 there are 이구나 there is my house가 돼야죠 그럼 잡혔고 don't you know him? 이건데 당신이 글을 알아요 don't you know him?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어 이게 아 안아요니까 알지 않나요가 아니지 아 이 정도는 그냥 맞췄다고 해도 되게 런츠를 런츠를 런츠라고 하네 계속해서 he does not work he is not working he is not working 아 이거 그치 이게 귀냉형이니까 there is my house 그쵸 잡히고 있네 여러 개 잡히고 있고 봐야될 거는 봐야될 봐야될 거는 뭐냐면 지금 받아쓰기를 봐야 돼 딴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 어 전지사 빼먹는 패턴이 있고 어 넷플리스 레드 겠죠 음 맞췄고 what is her name 되겠죠 what's도 괜찮긴 해 what's도 괜찮긴 해 students 가 되겠죠 맞아요 I see animals 가 돼야 되고 철자 틀린 거 잡혀 가겠죠 조금씩 잠깐 뭐 한 거야 어머나 뭐하냐 이거 어 그래요 다른 건 건들지 마세요 what's her name 그쵸 what is her name 이렇게 쓰면 가장 students is our students go to the I go to school all students go to school 됐고요 맞춰진다 what is her name 됐고요 무엇을 하니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그래요 그 차이점 알 수 있으면 됐어 oh she's it's true 자 나 이거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알겠다 이거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에 어딨어 이거잖아 이거 해주겠습니다 해줄 건데 해줄게 되게 많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60번부터 시작해서 고쳐줄게요 다 60번인데 please one more time인데 이거잖아 제발 한번만 더요 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약간 바꿔서 해줄게요 왜냐면 본인이 이걸 이해를 해야돼 왜 뭐가 빼먹는지를 이해를 해야되고 뭘 아무렇지 않게 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바르게 고치시오 이거 제대로 해야됩니다 이해 못하면 안 돼요 please 도 틀렸네 lease base 어 자 이거 해석 뭐라고 할까요 한글 해석이 뭔데 제발 한번만 더요 음 어 제발 한번 더 해주세요 이거잖아 그러면은 please do that one more time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문장이지 이게 문장이지 please do that one more time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를 가져야 한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없어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두가 앞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게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제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점점 잡혀가긴 할 거예요 속도가 느리지도 않아요 내가 답답할 뿐이지 답답해서는 안 돼 잘하고 있는 거야 본인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문장을 come with us는 맞아 근데 잘못 썼네 바르게 고치시오 음 이것도 잘못 썼네 void가 돼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됐고 잠깐만 뭐야? 맞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따라와 정도의 문장이 됩니다 사실 뭐 별 상관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come with us 오케이 철자 틀렸어요 그냥 단순히 그 다음에 뭐야 many people 이거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게 배울 게 많아 지금 현재 아 입장에서는 many도 틀렸고 many people 이거 다 틀리잖아 봐봐 이런 게 틀린다니까요 글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눈여겨보겠습니다 many 아 there are many people 이렇게 됩니다 there are many people 음 뭐 뭐 가 있다는 there there is or are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잡아줄게요 그냥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이게 맞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효과가 있네 확실히 이렇게 해준 거는 다 맞추고 있네 그럼 다 해줄게요 I take I take 뭐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뺄게요 제가 뭐 딱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Happy New Year 행복한 신년 글쎄요 Happy New Year는 진짜로 Nice to meet you처럼 뭔가 이렇게 딱 굳어진 거라서 사용 그냥 관용적이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He likes himself 이건 잘했고 여기까지만 봐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 보내드리면 내일부터 동사표 첨삭 다 시작할 것 같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